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제가 주예해 주라고 New Year of the Red 조립하는 거거든요 제가 주예해 경자년 행복한 일만 있으라고 이거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우와 2020년 카드도 들어 있네요 그냥 속이 비어 있어요 근데 금색으로 되게 예쁘게 돼 있네요 금색으로 되게 예쁘게 반짝반짝 이거를 이렇게 넣으라고 뭘 넣으라고 다시? 이거 맞춰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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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